야, 부츠... 야, 부츠 머릿결이 별로 안 좋은데? 아, 이건 무슨 패션이냐? 야, 너 마이크 노출이 아주 섹시한데? 별 거 아니야. 아, 잘하네. 아, 그래, 이렇게 돼야. 재미네, 재미네. 위치 한번 바꿔볼래? 네, 내가 여기 해볼게요. 저쪽이 힘이 휘려지고 있어. 침착하게. 갑니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한번 바로! 아, 아우, 아우, 아우! 1대0. 밖에는 이게 밖에 떨어지는데 하면 아웃이니까 그때는 아마 바로 쳐야 될 거야. 오케이, 오케이. 민이 형. 리딩은 차. 야, 저블링 아니야? 둘이 더 웬더머 같아. 옷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좋아, 좋아. 굿쌍! 인! 내 거. 나이스! 나이스! 야, 이겨나! 야, 이겨나!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한 번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서브, 나이스 서브! 활용! 나이스! 리딩은 서브 진짜 날카롭다. 서브가 형 성격 같네. 그러니까. 아, 재밌다. 야, 너무 재밌어. 미칠 것 같아, 지금. 미칠 것 같아, 지금. 오케이! 야, 거의 공격을 하는데.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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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 서브 잘하네. 서브 잘하네. 서브 잘하네. 서브 잘해. 이야, 이거. 공이 뜨거운 가봐. ops, 우 원, 우봄,ingo. 공이 좀 뜨거워. 뜨거운 거 아들어. 공이 사으면. 으아아아악, 공. 간다. 그냥, 그냥, 그냥 편내버려 이걸. 나이스, 이겐. 뭐야, 서 nós. 와, 서머 키스. 헤에. 딸아 박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똑같이 가도 돼. 맞아. 야, 포인트 더 커 보자. 야, 2i 앞으로 가봐. 그래! 그래! 잘 가다가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3. 5. 1. 5. 5. 5. 5. 5. 6. 5. 6. 7. 7. 8. 9. 11. 12. 13. 19. 8. 9. 11. 12. 13. 11. 12. 13. 19. 10. 12. 진짜 사비로 내기 야! 버누이 형 제발 해 야 핀밥 버튼 버누이 형 제발 하자 아이스크림 내기 이거 아이스크림 자네 진짜 사비로 내기 진짜 사비로 내기 아 스태프 분들 거 다 사드리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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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팀에서 진 사람 한 명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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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사람은 못하지게 간다 아웃 아 나이스 아 아이스크림 잘 먹겠습니다 아 아이스크림 잘 먹겠습니다 다리로 튕길대 너희가 계속 이러고 하거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면 지금 축구 클래스 한다 지금 내가 서브해 그렇지 자신감 좋아 자 자신감 좋아 아 charm 아니gang 마이 뱀 테크 어 저처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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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지 얼굴이 잘했어 아 좋았다 좋았다 원래 이 정도 아팠나? 오케이 레즈 고 가 가 가 가 가 자 준비됐나요? 자 가보겠습니다 집중력이 됐어요 마이 오케이 굿샵 형 장빈이 형 장빈이 형 자꾸 이상하게 지는데? 뭐지 여기서 돈 먹었나?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봤을 때 네티가 바로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마지막 마지막 1점 소만 내면 할 수 있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다 어차피 좀 남았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오케이 자 갈게요 마이 마이 야구? 마이 야구? 아 야 왜 그랬어 아 이거 왜 영어 몰라 영어 몰라 영어 몰라 영어 몰라 나와라고 했잖아 야 우리 팀 아 내가 실수했다 야 우리 팀 나도 가자 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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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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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악 으아악 야 determining 내가 됐다 으하하하 야 맞게 됐네 으흫 이Thank you 우리가 진 걸로 우리가 진 걸로 우리가 진 걸로 야 그래도 설거지 보다 낫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우리 어? 이겼잖아 우리 우리 잘 했잖아 우리 어떻게 보면 두 판 이긴 거라고 아이스크림 판도 이기고 자 뭐 우리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담으면 되니까 물론 삼겹살이랑 김치찌개 먹기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사면 되니까 또 맛있는 뭐 디저트 같은 거 사다 보고 이제 한이 카드로 한이 카드로 너무 좋아 자 일단은 그래 언제 여서 청소해보겠노 자 그럼 해볼까 형님 쓰레기 치고 있어 제가 설거지 하기 싫은다 알았다 알았다 자 설거지 한번 해보자 기가 막히게 전달해 줄게 즐거운 설거지 시간 니네는 해바냐 수돗물에서 야 진짜 제대로 간다 이제 오케이 재밌게 생각 재밌게 어 마이 마이 야 진짜 재밌다 야 이미 재미는 이미 있어 재미 마이 마이 재미는 네 때는 있어 이미 나 마트 생각보다 큰 애 자 어디를 갈까 여깁니다 우리 일단 사야 되는 거 돼지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어디인지 안 보여 아 야 세일 할인하고 있어 삼겹살을 그럼 600g이니까 2개? 5개 우리 김치찌개 안에 감자가 들어가 있나? 아니 감자는 아니고 그리고 부부 충분할 거 같아 너 고기도 너무 많고 우리 현진이 안 힘들어? 할머니 힘들어요 우리 현진이 힘들어? 네 할머니 그럼 할머니 설거지 날 도와라 그래야 장가를 가지 다 샀고 이제 한이가 사줘야 되는 아이스크림 너 닮고 싶은 거 일단 담아봐 그래 이렇게 사십게 이렇게 하나 잘 먹을게 좋은 샤핑 좋은 샤핑 장작 한 번 때려야지 오 야 조심해 그렇지 어우 좋아 아 이 뒷게 너무 좋아 아 힘들어 형님 좀 씻어 뭐해? 응 응 그냥 가볼게요 형 풀 완전 얇게 하나 뜯어줄 수 있어요? 이걸로? 어어 마른 거 마른 거 이거 이거 괜찮을 거 같은데? 형을 말려버릴 순 없으니까 빨리 마른 걸로 좀 갖다 줄래요? 어 파이어 왔어? 아이스크림 사놨어? 어 야 하나 고마워 얼마 나왔냐? 29,000원? 얼마 안 나왔네 근데? 여기서 따라오렴 나 너가 산 거니까 일단 일로 와봐 아이스크림 하니 사비로 사온 아이스크림인데 추워지기 전에 얼른 하나씩들 어 올라와서 가져가세요 감독님들 아 하늘이 이쁘네 아 하늘이 이쁘네 예 우와 고기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담아왔습니다 잘했다 그래 그래 칼집 삼겹살이랑 삼겹살 두 개씩 이렇게 샀습니다 와 칼집 삼겹살 미쳤다 목살은 그 김치찌개 끓일 때 쓸 거여서 아 김치찌개 끓일 거야? 아 김치찌개 끓일 거야? 안 구워? 괜찮네 목살 안 구울 거야? 목살 한 그 한 팩 굽고 하나 김치찌개 아 아 그 뭐야 이거 승민이가 또 김치찌개 전문이잖아 칼집 삼겹살 김치찌개는 자존심을 걸고 만들 거다 아 예 아 승민이가 만들 거야? 형이랑 같이 해 아 근데 약간 팀을 나눠서 하면 좋을 거 같긴 한데 오나블팀이랑 아리까리안의 나 낄끼어 해갖고 아리까미안으로 해갖고 장명 장명 센스가 아주 탁월하구나 아까는 우리 리노가 너무 많이 요리를 했잖아 리노쉬 그래 나 요리 많이 했어 그럼 이번에는 요리 그만 둘래 리노쉬 쉬고 우리 오나블팀이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릭스랑 빈이 형이랑 찬이 형이랑 나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야? 오케이 넷이서? 지금 찬이 형이 요리하는 거야? 어 요리 뭐 별거 없지 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야 먹고 죽지만 않으면 돼 태우지만 마 덜 익으면 익혀 먹으면 되거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한번 나눠 보자 야 근데 진짜 머리 감아도 돼? 나는 개운해 야 나 머리 감겨줘 이해나 형 머리 감겨줘 그래 난 머리를 못 감는다 왜 파마 있거든 파마 있구나 오케이 야 여기서 이렇게 그냥 감는 거야? 어 기름으로 감으면 좀 빤딱빤딱 버리지 않을까? 괜찮아 형 괜찮아 여기 뻔히 샴푸와 린스가 있는데 굳이 어떻게 감아야 돼? 해봐 어? 아 엎드려 뻗쳐 그냥?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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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우리 사람 머릿속 머리 누워 아 형 똑똑하다 형 똑똑하다 자 이해나 여기 앉아서 감기면 되지 오 똑똑하다 형 이렇게 좀 더 올라와 좀 더 올라와 어우 잠깐만 나 야 이게 뭐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잘 감겨 볼게 인서트 탈게요 이거 거트는 왜 물고 있는 거야 뭐랄 야 빼와 이거 조용히 하라고 야 조용히 해 우리 차가워 차가워? 따뜻한데? 우리 어떻게 할래 아까 말한 것처럼 김치찌개 우리 한번 만들어볼까? 둘이 고기 고기를 해? 아니 둘이 밥 해 밥 밥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하자 재료부터 좀 자르고 있을게요 어 밥을 해볼까? 쌀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야 우리 무슨 밥 해야 돼? 냄비 밥 해야 되나? 그럼 냄비 있나? 야 안 얘기했는데 익은 거 같다 용보야 여기 있어요 제가 밥솥에 어 대단하다 야 여기다 물을 퍼야 되나? 일단 씻어야 돼요 그 쌀을 아 그치 씻어야 되는데 근데 그 안에다가 그 뭐지? 넣어야 되는데 그거 그거 파란 데야 파란 데야 쟤네 밥 그럴 수 있겠지? 아마 망할 거예요 잠깐만 쌀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데 너무 많나? 고춧가루는 몇 스푼이야? 아 큰 스푼이지 스푼이야 아니면 숟가락을 가져올게 내가 머리를 다 넘겨보네 뭐 뭐 뭐 어 물 잘 데쳐놔 마사지도 해주시네요 따뜻하게 해줘? 아 제가 좀 이현아 재밌어? 네 난 이현이가 재밌으면 됐어 그래 근데 고추가 너무 신경 쓰인다 샴푸 다 묻었네 됐다 다 됐어? 응 다 된 거 같은데? 야 야 아들렘이한테 머리도 감겨지고 아주 다 살았어 그래 아 아들렘이야 머리카락을 뽑으면 안 된다 야 김치찌개 기대한다 나 김치찌개 진짜 좋아한다 이현이 진짜 자존심을 걸고 만들 뻔이다 아 예 절대 절대 실망시킬 일 없다 야 승민아 I believe you 쌀뜨물이라고 알아? 쌀뜸? 쌀뜨물 맞아 우리 쌀뜨물 쓸라 했는데 쌀뜨물 쓸래요? 아 쓸까? 뭐냐 승민이는 괜찮다 하긴 했는데 근데 원래 쌀뜨물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깊은 맛이 있을 것 같아서 정민이 형만의 테크닉 야 승민아 바로 네 옆에 살뜨물 있어 나이스 Thank you thank you 우와 나이스 조금만 이제 뭐 해야 되냐? 아마 망할 거예요 귀에 물 들어가니까 나 AXNN 아 추워 아 뜨거워 뜨겁다니까 뭐야 혹시 머리를 끓여? 야 연진아 나 방금 진짜 원형탈 모을 뻔 했어 네? 지금 샴푸실 하냐 혹시? 어 아니 여기 뒷머리는 물 묻지도 않은데 무슨 샴푸실을 해 형 설거지하는 거 아니지? 아 이거 벌칙이잖아 아 이 형도 말려봐요 고구마를 지금 먹는 거야? 해볼게 고구마 이따가 고구마 말고 나 좀 신경 쓰죠 우와 형은 진짜 미용실 취직하지 마 아아 아 나이스 나 나 죽어 진짜 죽일 수 있을 거 네가 지금 날 죽일 수 있을 거 같냐고 야 그 뚜껑을 내가 뚜껑을 내가 영복아 감아서 뚜껑을 아 가져있구나 아 여기 있어 해볼게 레시피대로 한번 해보자 어 해볼게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뭐 레시피가 잘못한 거지 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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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존심을 바로 만들 뻔했다 하하하 하하하 고기를 어디다 구우면 돼? 저기 위에 위에? 아 그 위에? 여기 딱 까야겠네? 형 이거 막 올려줄 수 있어? 땡큐 땡큐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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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너무 많나? 아마 망할 거예요 이거 어디로 놀까 형? 온업을 해서 걔네 다 했지 스타일링? 야 솔직히 시원했지? 응? 형 나중에 겨울에 한번 다시 하자 바꿔서 꼭 나는 다시 장발이 되어가는 거 같아 형은 장발의 운명이야 좋은가 봐 아프면 말해 이거 있어봐 좀 위로 아니 아니 기울여봐 앞으로 왜? 네 얼굴 보게 어? 무슨 머리 해줘? 나? 나 올백해서 이거 씌워줘 싫어 어 근데 머리 감으니까 진짜 배고파 야 머리 감으니까 나 바로 잘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자자 배가 너무 고파 야 이거 하고 이불 깔자 야 같이 잘래? 응 이해나 같이 자까 이거 꺼볼까? 예 오케이 딱 3분 더 끓이고 두부랑 파 넣고 1분 딱 끓이고 넣고 그냥 끓이면 되겠다 어 비밀 재료들 들어갑니다 이거 장난 아니다 지금 히히 우와 갑니다 섞어야 돼 이제 고기 하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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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어어아 어 오 어 얘 미끄러워서 떨어져 떨어져 왜 이게 미끄러워서 떨어지네 너가 빰만 만들어줘 머리 묶고 있어요? 왜? 아이 귀여워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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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이게 매니티고 이게 매니티고 자, 내 봐봐 자, 내 봐봐 선생님이 너무 거치세요 카페차 봐봐 스프레이까지는 되셨네 그쪽이 아닌데, 그쪽이 아니야 여기 지역이지 이게 맞지? 엄청 힙해! 나 실망 안 해, 진짜? 잠깐만 어, 뗐어 봐도 돼? 봐봐 오, 나 보셨는데? 괜찮은데? 괜찮지? 괜찮아 하니 약간 춤 잘 출 것 같아 찌개 끝 찌개 끝 나이스 난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지? 이현아 형은 진짜 너만 믿어 어, 형 나만 믿어라 어, 미안하다 나만 믿어라 어,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고생이 형 뭐랬지, 만드니? 재밌다, 이거 근데 재밌어요? 이현이가 재밌으면 형은 되죠? 너 머리 그거 같아 늑대 소년 야, 나름 느낌 있어 야, 근데 예뻐? 야, 나름 느낌 있어 봐봐 봐봐 야, 근데 얘도, 얘도 느낌 있다니까? 야, 봐봐 괜찮은 거 같아 위에 사과머리 하나만 하자 봐봐 야! 하핳 형이 시작해 보이세요?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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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봐봐 왜 기다려봐 오, 멋있어 오, 멋있어 아, 멋있네 원래 미술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물감을 싹싹싹 뿌리잖아 또 상에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 붙을 거야 오케이, 된다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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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있어, 느낌? 야, 거울 한 번 줘봐 이렇게 했나? 이렇게다 뭐해? 5대5로 만들라고 그렇게 하면 5대5 끝 하핳 야! 봐봐 야, 아까가 100배 누난데 아, 멋진 않네 야, 야, 지금 쌩님! 저 감정당한 거 아니죠? 약간 지금 뭔가 한탄해야 될 거 같아 어? 괜찮은데? 나만 괜찮나? 어, 너만 괜찮아 그래? 이현이가 괜찮으면 됐어 됐어? 이현이가 즐거웠으면 됐어 형이 머리가 무슨 소형이니? 맞아 와 어, 야 됐다! 야, 고맙다, 정말 야 진짜 님들밖에 안 돼 야, 너 거울 봐봐 셀카 한 번 아, 너 패션쇼 나갈 거 같아 지금 진짜? 어 어디 패션인데? 예? 어어 예술 멋있는데? 야, 너 진짜 힛 팔랑팔랑 거리는 거 봐 하나, 둘, 셋 야, 얼굴은 항상 자신 있게 요 플렉스 요 와, 돌겠다 이거 된 건지 모르겠네 어때? 아직 안 먹어봤어요 어, 그래? 제발 제발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근데 진짜 이거 불법 미쳤다 나 지금 너무 행복해 행복 만족도 100% 하하니 너무 귀여워 야, 이렇게 붙어서 자야 돼? 꼬맹이 이리 와 야, 어 야, 어 야, 어 아, 하아 아, 하아